구독해주세요 앙 별라면 너무 매워 켈레 벌레에 붙었다고 케메 니들 눈에 붙은거겠지 이번엔 뭐가 또 대박인데 카메라 뭐가 붙어온데 어디 아니 어디 어디 있다고? 어디 날라 날라 안나 아이씨 거짓말이야 아니 왜 이상한걸로 속이고 그래 케메 벌레 붙은건 안됐다고? 벌레 니 의자에 앉아있다 뭔 개소리인데 그만해라 밥먹는데 진짜 저기 침대쪽에 있다고? 벌레가 벌레가? 아니 뭔 말인데 그게 진짜 있다고? 벌레 시대 어딨는데 아 아 그만해 이제 그만 놀려라 진짜 뭐 말하는건데 시대야 아 진짜 개짱하네 아니 어딨냐고 아 거짓말 좀 하지마라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밥먹는데 진짜 이제 됐나 아 이거 어딨 아 나 이런거 짜증난다 아 아시겠다고? 아 시바 걔를 봤는데 어디인데? 캠 다 불아쁜데 이거 내가 폰으로 보라고? 왼쪽 얼굴 확대해서 보라고 폰 들어가서 먹기만 해봐라 진짜 개화될거네 이번에는 밥먹는데 씨랭 서샷 올렸다 가네 서샷보자 어 이거 뭔데? 어 이거 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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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아 캠 사야겠다 아 씨쟁이 아 아 아 내가 개짱 나는데 아 언제 생긴건데? 없었잖아 여기 의자를 가리고 있어야겠다 아 아 아 씨 내가 글씨 쓴거 아니냐고? 아 그런건가? 지워볼까 한번? 글씨로 지우시는거 아니야? 개웃길듯 여친 헤헤헤헤 헤헤헤 아니, 아니 뭐하네 아 니 씨니 아 아 인자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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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못해 보나미미나 개쩐다 역시 유튜브... 유튜브 담당자 형님 감사합니다 나도 내 폰을 계속 긁었어 이 지랄 아... 아... 우리 왜 이렇게 웃기냐 어떻게 이걸 계획적이야 이거 계획한거면 솔직하게 진짜 방송선제 아니면 이거 계획못합니다 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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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음... 뭔가 했다 진짜 맞지 음... 음... 솔직하게 여러분들 방금으로서 그냥 모든 방송으로서 그냥 실제로 소리내서 안 웃잖아요 왠지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소리내서 웃을 것 같다 만약에... 만약에 이렇게 놔두고 캠 샀으면 더 웃겼겠다 음... 아... 진짜 감사합니다 아... 캠 사는데 똑같이 있는거야 그 자리에 ㅋㅋㅋㅋㅋㅋ 벌레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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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내일 바로 주문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아까 어떤 놈이 개발에다가 딱지 말고 자꾸 긁으라고 해서 내가 손톱으로 긁었잖아 시댐 진짜 꽤 웃긴 것 같다